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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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놓고 시장, 어찌 보면 우리 시장도 상당 부분 기대를 가졌지만 이에 대한 혜택이 다소간 물 건너가면서 사뭇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측과의 어떤 사전 조율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시행령, 올해 안에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행령 발표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우리 측에 긍정적으로 과거에 최악의 상황보다는 조금은 좀 개선되어진 상황으로 시행령의 발표가 나올 것은 아닌지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따져보게 된다면 결국은 2023년도 예산안 거의 확정 분위기, 거의 마무리 국면이긴 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 안도렐리가 아직은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물론 금투세에 2년간 유예랄지 전반적인 가닥은 잡히긴 했었지만 최종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정한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방향성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시장 예고는 이미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기 극복과 제도약이다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2023년도 예산안을 책정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물가의 안정 그리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라는 부분 한 가지와 또 하나 일자리, 고용 부분의 상당 부분 촉각을 군두세우고 있다라는 점이죠. 고용, 우리 시청자들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고용의 시장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방점을 찍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2023년 한 해 동안 아마도 시장을 내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의 확대와 지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망을 확대하겠다라는,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 금융 지킨축은 일단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다소간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되지만 거꾸로 정부 지출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 정책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조세의 완화, 그리고 재정 지출의 확대, 그리고 통화, 긴축이 아닌 통화의 완화, 완화 이런 부분들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정부 지출의 확대와 조세의 완화, 법인세의 인화 물론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은 좀 미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법인세 인화 쪽으로 이미 당정간 방향을 잡았다라는 부분은 시장 내 다소간 안도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연말 같은 경우 배당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배당락의 빠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효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배당락의 회복 부분이 될 텐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배당락을 본인 스스로 갖지 마시고 그 얘기는 배당을 받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12월 28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락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배당락이 회복되어지는 1월 효과를 오히려 누리시는 게 여기에 편승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실 수 있다. 배당 받으시게 되면 배당 소득세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배당락이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배당금보다 상당 부분 클 수 있습니다. 주가가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죠. 내가 받는 배당금보다 그러느니 차라리 배당락, 많이 빠진 배당락을 오히려 빠른 시간에 회복되는 1월 효과에 편승을 해서 배당락 직후 주식을 배당 관련주에 대한 매수를 고려해보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생용 교수님께서는 1월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출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나오는 돈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듣고 하고요. 이어서 경제 지표도 최근 들어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경제 지표 그리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큰 상황인데 어떤 지표를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연말 2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시장 내 모멘텀의 공백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연말 장세는 거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거의 윈도우레싱 말고는 나의 펀드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일정 부분 확정하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큰 매매보다는 튜닝하는 정도의 매매 말고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제 내년 올해가 마무리됐다고 앞으로 주시장이 끝나는 거 절대 아니죠. 내년 시장 또 열리게 되죠. 바로 연속성상에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 뭐가 있을까. 결국 연준의 통화 스탠스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통화 스탠스에 영향을 주는 부분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PC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쪽인데요. 제가 이제 소비 그리고 지출 소비 지출과 고용 부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소비 지출 관련된 지표 일단 JP Morgan에서는 이 부분 11월 근원 PC 물가에 대해서 0.14% 전월 대비해서 0.14%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근간에는 실질적으로 PC 물가가 완화되어져 가고 있다. PC 물가의 상승률이 완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시장 기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일단 금리는 정점을 찍었고요. 물가 상승률도 확실히 정점을 찍을 것이냐 안 찍을 것이냐 다시 한 번 시장 내에 확신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가 2번 PC 물가에 달려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의 정점이 아닌 이제 금리의 하락 전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시장의 관심은 금리의 하락 전환 시점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1월 말과 3월 20일, 21일 이때 1월, 3월 미국 FMC 개최 예정에 있는데 이때 25BP의 금리 인상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장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문제는 하락 전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아마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부분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하락 전환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이 나오게 된다라면 분명히 시장, 경기 연착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 이전에는 분명히 물가 상승률이 계속 완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시장에 보여줘야 될 것이다 라는 점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 측에서도 금융 완화 정책을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들을 두고 간밤에 여러 또 아이비에서는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종료된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거꾸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일본이 공격적으로 완화를 해오다가 이제 조금 덜 한다라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1번 마저도 혹여나 긴축으로 선회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이제 금리 인상의 강도 그리고 통화 긴축의 강도가 20위도 그렇고 유로전도 그렇고 영란은행도 그렇고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자체의 긴축 강도가 점점 축소되니까 일본 그리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나라만 유일하게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을 써왔는데 그 완화의 강도를 줄였다는 얘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까요? 어떤 선행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통화 정책이 있고요.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반영되어지기까지에는 항상 파급 시차라는 게 존재랍니다. 그런데 그 파급 시차 과연 실물 경기로에 우리 상당히 강화된 통화 긴축 이에 대한 여파 파급이 과연 정말로 실물 경제에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 저는 아직 확연하게 미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실적의 발표 정도가 이때까지 시장에서 통화 긴축 강도만큼이나 우려스러운 정도로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침체 내지는 둔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아마도 조만간 기업 실적의 악화 또는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데 그게 아마도 이번 내년 1월 초부터 시작되는 4분기 기업 실적 또는 내년 5월 정도에 시작되는 내년도 1, 4분기 기업 실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통화 정책은 완화되어지는 쪽으로 가지만 실물 경제에서 기업 실적의 둔화 또는 다소간의 침체가 나타나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그 현실성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될까 좀 봐야 될 텐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리 쪽은 완화 쪽으로 가지만 실물 경기 기업 실적은 다소간 둔화가 되어진다. 이 부분 속에서 과연 투자 심리의 중심점이 바로 앞에 눈앞에 보이는 기업 실적에 포커스를 맞출까 아니면 조금은 좀 한 3, 4개월 뒤에 있는 금융, 긴축 완화 쪽에 포커스를 맞출까 조금은 좀 하루가 다르게 일이 일비하는 그런 시장의 전개 양상이 예상이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 꼭 한 가지 있습니다. 고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 실적이 둔화, 된다 하더라도 그 기업들이 고용의 개선들이 나타나주게 된다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부분은 연준의 금리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인데 인하 시점이 언제일까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앞당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고용 부분이 다소 좀 불안한 양상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경제 지표 보실 때 다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고용 지표의 개선 쪽을 보시기 보다는 기대하시기 보다는 고용 지표가 다소 많이는 안 됩니다. 다소 불안한 정도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어진다면 통화 긴축의 강도가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이 오히려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시장 내에 스물스물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고 오늘 투자자들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월 효과 잘 생각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정중동의 상황으로 우상향해 가는 업종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모멘텀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아질 것이면 틀림없다. 리오프닝으로 갈 것이면 틀림없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시장 내에서 나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나가셔야 될지 분명히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고요.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